네 반갑습니다. 세바시대학 8기 스피치 수료생 전우태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2년 전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집 같나요? 사실 저는 없는 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웃기죠?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핍이라는 걸림돌을 인생의 지렛대로 삼아 성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 궤도로 진입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잘되었을까요? 가난과 장애, 학벌은 저의 결핍 3종 세트였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어릴 때 집에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해 소아마비 같은 중증장애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한참 말을 배울 나이 동네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병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병신 소리를 하도 듣고 자라서 이젠 웬만한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와 강한 멘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결핍이자 큰 자산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신이라는 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몇 친구가 놀아주긴 했지만 엄마들이 찾아와 저와 놀지 못하게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 쩔뚝거리는 모습을 자꾸 흉내내니까 엄마들이 그 모습을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어린 나이에 말보다 사람들 눈치 살피는 걸 더 빨리 배웠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걸 마음 아파하시고 일하러 나가실 때 항상 100원짜리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둘이서 나눠먹는 쌍쌍바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 쌍쌍바를 친구들과 나눠먹어야 제가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내가 먼저 이렇게 줘야 한다는 마음이 깊게 자리잡아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신이라는 놀림은 강한 멘탈을 줬고 친구들의 따돌림은 사람의 마음 얻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가난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억울함과 놀림을 좀 당했는데요. 그래도 그건 좀 참을만 했습니다. 화풀이 대상으로 당국 귀대로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줘야 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복수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인간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인 인권조차 없던 시절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성공해야겠다는 목표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업계 고졸 출신의 중증장애인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렵게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누구나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가는 자동차 딜러인데도 장애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저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판매 수당으로만 가져가는 일이니 어차피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사정사정을 하며 판매사원 자리를 간신히 얻어냈습니다. 어렵게 자동차 영업사원이 됐지만 상관한 사무실을 돌며 전단지를 돌려야 했는데요. 불편한 저의 다리로는 일반 영업사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차 파는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몰입을 했냐면 계약서를 쓰고 차를 팔고 있는 모습이 꿈에 수도 없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대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혼을 갈아 나만의 전단지를 만들고 팩스 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전략은 기가 막히게 성공했고 이후 판매왕과 스물아워 어린 나이에 대리점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먹는 김밥 한 줄이 저의 점심이었습니다. 내겐 아픈 것도 사치였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는지 몸이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아플 시간도 없었고요.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결핍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되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가 무대로 올라올 때 다리가 좀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다리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서른 살까지 지금보다 훨씬 심한 소아마비처럼 살았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져 평생 소원이었던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뼈를 깎고 뚫는 고통을 참아내며 지금의 이 기적 같은 다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진인데 한눈에 봐도 오른쪽 다리뼈가 많이 얇아 보이죠. 저는 이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학벌 역시 저에게 또 다른 결핍이었는데요. 10년이나 늦은 나이 대학에 입학해 창피하고 두려웠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던 또 다른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10살이나 어렸다는 거죠. 우린 이런 걸 보고 1타 쌍피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웃겨야 되는데 안 웃기네요. 이렇게 저는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며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결핍이 디딤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나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또 어떤 가나는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120개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 CEO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크고 작은 결핍을 겪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듯이 이 모든 상처들은 상처이자 동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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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